교양 넘치는 부산 진로와 대선입니다 교양 넘치는 부산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방송 교양 넘치는 부산 26번째 시간 산강골섬 1탄 부산의 산 최선을 다하는 최선대선 저는 열심히 하는 열심진로입니다 네 역시 비발디 사계는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봄으로 바꾸기엔 아직 좀 춥지 않습니까 아 아니죠 아니죠 2월 4일 입출이 벌써 지난지가 언젠데 봄 괜찮습니다 아 맞네요 우리 봄이 되면 산에 가기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부산의 산들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음 봄 특집 산강골섬 중 1탄 부산의 산입니다 맞습니다 산이랑 강이랑 골짜기랑 섬이랑 네 이거 중에 첫 번째 시간 산 산 네 우리 부산 위성산인 같은 거 보면 네 사실 김해 쪽 말고는 전부 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70%가 산이라는데 부산은 한 80-90%가 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이게 평지는 다 매립이다 아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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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였고 다 산이죠 네 부산의 대표 산은 아무래도 금정산 아닙니까 금정산 아 그렇죠 금정산이 또 부산에서 제일 높기도 하고 아 제일 높구나 대표적이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금정산맥을 따라 발달한 산들이 좀 많습니다 산맥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네네 그 낙동강 자락 있잖아요 서쪽에 네네 낙동강 자락을 따라서 북에서 나무로 뻗은 금정산맥에는 금정산 상계봉 백양산 구봉산 구덕산 시악산 승악산 등이 있습니다 길구나 금정산맥이 이제 북쪽에서 부터 쭉 내려와서 승악산까지 내려오네요 네 좀 크고 깁니다 그래서 금정산은 이제 금정산맥의 최고봉이 또 하고요 동래구 금정구 북구 세 개구로 둘러싸여 있대요 산가 제일 크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 이 산에 범어사라는 또 유명한 절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또 범어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차이들 입지에서 금성동 산성마을이랑 금정산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금정산의 그 산성마을에 올라가서 또 금샘 쪽을 봐도 산의 그 사면이 굉장히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아 금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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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정산 금샘이 아마 금정산의 최고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금정이라는 이름도 붙었고 금샘이 이제 그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범어라고 범어 네 물고기요? 네 물고기가 거기 산다고 범어 거기 사는 물고기가 범어고 그래서 범어사인가요 범어사 네 맞습니다 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? 아 범어사의 유래를 몰랐다니 실망입니다 네 상계봉은 어디쯤이에요? 이름이 낯선대 만덕 일동 뒷편에 보이는 봉울인데요 아 만덕터널을 지나서 이제 오른쪽 위에 구만덕 뒷산이구나 네 맞습니다 상계봉은 그래서 큰 바위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능성을 따라서 뭐 병풍바위 콩동바위 아 바위들이 많네 네 배틀골 영간바위 할먼바위들이 성체를 이룬 것 같은 경관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정산과는 다르게 그 밑에 산록부라고 하는데 정상부 산정부 말고 아랫부분에 산록부가 극경사면 이러고 또 계곡에는 바위들이 많답니다 이야 그렇죠 부산산은 전반적으로 돌이 많은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산들이 이렇게 평평하지 이게 완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극경사만 네 그러면 상계봉에서 또 나무로 내려오면 만덕 있고 만덕에서 또 내려오면 바로 거기가 백양산 있는 쪽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네 또 백양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백양산인데 크기도 하고 또 터널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백양터널 네 그렇죠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백양산은 서남산 운수산이라고도 불리고요 수리미 울창하고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창건한 서남사 등의 절이 있습니다 서남사 유명하죠 해발 한 480m 정도의 등반로에는 공룡 발자국 과석이 발견된다 하더라고요 아 여기도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신라대학교 그 동쪽 뒤쪽에는 그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 부처님과 같은 형상의 바위가 있어 신밀었다고 합니다 아 그 부처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볼모양이 부처님처럼 생겼다 네네 아 그렇죠 그 백양산은 이제 서남사 여기도 엄청 그 서남사가 있어서 아마 서남사라고 불렀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선함이라고 신선선자에 돌함자 서서 아 볼이 많지 신선들이 놀았던 뭐 바위 이런 데인데 옛날에 신라 화랑들이 와서 훈련도 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아 네 여기 가면 그 크진 않은데 되게 오래된 절이에요 거기 극나감 앞에 가면은 탑이 있어요 그 뭐지 옥계석이 3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네 이게 고려때 거래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탑신이랑 그 탑신하고는 안 남아있고 옥계석만 남아있는데 여기가 와 가서 보면 와 진짜 이 세월이 느껴져요 아 그 오래된 그 세월의 흔적이 진짜 한번 조용할 때 가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백양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네 네 네 고원견산이라고 있거든요 아하 네 이게 부산 만을 가장 멀리까지 또 볼 수 있는 높은 산입니다 높을 곳자에 높을 고원의 볼견자에 그러니까 높을 고의 멀원의 볼견자에 산산자구나 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먼 곳을 본다 뭐 이런 저는 여기 어딘가 했더니만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이거 고원견산이 엄광산을 얘기해요 지금 엄광 그쪽 네 네 1995년부터 엄광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고원견산이 조선시대 때 기록은 없대요 아 그래서 아마 약간 이름이 우리나라 산 이름 안 같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측을 하건대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불렀던 이름이 아닌가 일본 쪽 기록에 보면 고원산 뭐 이런 기록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일제식 이름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산 이름 찾기 막 이렇게 해서 95년도부터 엄광산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낯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이상하다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 고원견산이 엄광산인 거지 엄광산이네요 정확한 이름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광산에서 또 옆에 가면 또 구덕산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 또 한 번 다루기도 했는데 네 이 보수천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구덕산은 또 학장, 당리, 서대신의 경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구덕산 밑에 또 구덕터널이 있어서 어 구덕터널이 맞아요 산이 있으면 터널이 다 있어 네네 아 구덕산 아 이 구덕산의 구덕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? 구덕이 그러니까 아홉구자에 덕덕자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유추도 하던데 이제 옛날에 그 산이잖아요 저쪽 사상 쪽에서 낙동강면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그 고개를 많이 넘어가는데 아홉 집이 살았대요 아홉 가정에 사는데 뭐 풍족하진 않지만 아홉 가정 정도가 살만한 덕이 있는 동네다 뭐 이런 해서 구덕마을, 구덕산 저는 그 언덕이 아홉 개 있다고 해서 아홉구자에 아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구덕도 굉장히 위에 보면은 꽃동네 올라가는 길이 높으니까 꼬불꼬불하니까 네 언덕이 한 아홉 개 있다 해서 새로운 주장으로 받아들여있습니다 새로운 악설입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구봉산이라고 있는데요 또 구봉산이 그 고원견산, 엄광산 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뻗어나간 산으로 서구의 동대신동이랑 동구의 초량동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 산 정상부가 둥글고 평탄해가지고 부드러운 사명경사를 가지고 또 부산천이라는 하천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부산천 네 이 구봉산은 어디쯤이냐면 어 이 동네 분들 알아요 구봉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 구봉성당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이제 구봉산이에요 아 그러면 역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아 알거에요 구봉산이고 이 부산천이 네 이렇게 초량으로 쭉 내려오죠 초량으로 내려오는데 지금은 다 다 이제 매립되지 맞죠 복개 복개 되어있죠 네 맞습니다 아 금정산맥들을 쭉 돌아봤어요 네 이제 금정산부터 여기 구봉산 구덕산까지 네 네 아까 승악산까지도 내려온다고 했죠 네 네 그 그리고 이게 금정산맥 라인인 거고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부산의 중심이잖아요 네 네 동쪽에 또 라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장 쪽 라인이 되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산 지역 동부에는 동해안에 따라가지고 남동해안 쪽으로 향하는 해안 산지가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해안 산지라 그래서 기장의 동부해안에서 영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내 산지라고 합니다 영도가 금정산라인이 아니었네 네 기장에서 해안 따라 내려오는 산맥 아 이 맞아 이 산맥 금년 산맥인가 뭐 그렇던데 어 네 그렇게 해서 영도에 딱 매짐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안에 따라가지고 발달한 산지 때문에 부산의 내륙과 또 부산의 해안은 기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좁은 데서 네 이 좁은 데서 기장과 동네에 이제 기온차를 발생하게 하는 산맥이 여기 있었네 아 그래요 영도는 동부산맥의 배짐이고 네 그러면 기장의 어떻게 다름산 유명한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동부산지 중에서 다름산이 유명하죠 또 다름산은 기장군의 중심에 수산 있는 산으로 기장팔령 중체 1경으로 꼽히는 오래된 산이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산 정상부에는 화강암의 풍화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이 지형의 암기에는 그 치봉과 옥여봉 옥여봉 유명하죠 맞아요 유명해요 또 한 개 더 얘기하자면 뭐예요? 이 다름산 자락에 일제강점기 탕광이 남아있어서 광산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맞아 아 맞다 그 광산마을이 다름산 자락에 있는 거다 네 아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다름산은 이제 뭐 다른 이름도 여기 있는데 네 네 이름이 멋있어 달 뜨는 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월음산이라고도 했다는데 아 네 네 이제 이제 하천이 일광천도 여기서 발원하고 오전천도 여기서 발원하고 해서 되게 유명한 산이에요 되게 다름산 월름산 뭐 괜찮은데 가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고즈넉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싹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산입니다 제가 산은 잘 안 다니지만 많이 보고 다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럼 다름산에서 남쪽으로 오면 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일광산이라고 있는데요 사람들 많이 아실지는 우리가 아는 일광 일광 거기 맞죠 네 네 그 일광산은 기장에서 가장 먼저 햇살을 받는 곳이라 해서 일광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게 빛광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날일자에 빛광자 쓰겠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부에는 수직수평에 전리가 있어요 주상절리 말고 전리 아 주상절리는 아니고 네 전리가 네 전리가 교차 발달해가지고 그 지중해 그 땅 위에 풍화 암체가 지표에 노출된 토르라는 그 지형이 있거든요 아 토르 네 토르가 그 지형 이름이에요 신 말고 아 그 신 말고 토르 말고 왕치토르 말고 아 그냥 지형 이름이야 아마 지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토르라는 아 이런 걸 배웠었나 네 그 지형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광일광 이름 멋지네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곳 아 네 처음 들어봤네요 네 일광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지났는데 그렇네요 쉽게 쉽게 일광일광 했었는데 네 좋다 네 네 그렇네요 또 일광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남쪽으로 네 곽걸산이라고 있거든요 오 이름 멋있는데 곽걸산 그게 송정동에 있는 산으로 기장군이랑 해운대구의 경계부에 위치합니다 아 송정턴을 있는 데인가 보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달맞이 길 맞아요 넘어가는 이야 곽걸산 네 이 산지의 형태가 굉장히 완만한 구름성 산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완만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 네 어딘지 딱 느낌이 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또 남쪽 내로 바로 장산 아닙니까 장산 아 네 장산인데요 그 장산에 얽힌 이야기가 있죠 많죠 많죠 이 장산이 원래 중생대 활동한 화산인 거 아십니까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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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가 진짜 이걸 들어봤었는데 네 약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장산이 근데 지금 사실 그냥 산이지 형태가 하나가 안 남아있죠 아 화산 형태는 하나도 없죠 저도 그 예전에 그 해운대 쪽에 살아서 장산에 정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 장산이 해안가에 위치해가지고 지형성 지형에 의하면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지형성 강우라고 하는데 이 하천의 머리부분이 좀 침식이 돼서 산 정상부 쪽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하곡이라고 해서 꼴짝이가 있거든요 네 네 그 꼴짝이 좀 가까워지면서 화산체 그 지형면이 상부 위쪽에서 해체돼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하곡은 초기 단계에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옛 화산의 모습은 발달에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고요 남아있지 않고 네 그 화산 장산은 고봉으로 네 높죠 거기도 해발 634미터인가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맞네요 엄청 옛날 화산이라서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경우는 그 신생대 만들어졌으니까요 비교적 최근에고 훨씬 더 옛날에 훨씬 중생대로 올라가니까 장산이 화산이었고 네 화산에 이렇게 우리 백록담 네 화구호처럼 화구호가 있었는데 그게 옆에 다 까지고 네 이게 다 내려앉았다 네 왜냐면 계속 비가 내리고 하면서 다 까지 거죠 그래서 지금 장산의 정상부가 그 화산호의 바닥무연인 거죠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이게 진짜 규모가 컸다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이 백록담이 둘레 4.5키로 정도라네요 백두산이요? 천지? 천지가 아 근데 장산은 그 둘레가 5키로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큰 규모 아 역시 오래 돼서 다 세월의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리고 여기가 장산이 진짜 재밌는 게 그거 아세요? 대한민국 제1호 구립공원입니다 아 그래요? 구립공원 해운대구에서 구립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 저 처음 알았어요 이제 2021년 9월에 해운대구에서 대한민국 최초 구립공원을 장산 구립공원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 왜냐면 이게 제가 몰랐던 건데 이게 언제 지정됐지 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2010년대 그 이전에 장산 쪽에 해운대 쪽으로 살아서 굉장히 무릎이 오더라고요 이 구립공원이 뭐라도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구립공원은 지금 아마 유일할 거야 구단위에서 지정한 구립공원이고 그리고 재밌는 거 그 이건희 삼성회장 아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말고 이건희 회장님 이 회장님 땅이 거기 왜 많잖아요 그때 우리 달맞이 길에서 고개들고 그런데 여기 장산에도 이건희 회장님 땅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2021년 4월에 그 유족들이 영도구에 기증을 했대요 아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구립공원 된 것 같더라고 거기가 이제 대천공원 알죠 네네네 폭포사 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 평에 그 땅이래요 아 개인 땅이었는데 줬어 그리고 해운대구에 기증한 거 어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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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디다 기증을 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 그 최근에 보니까 이산 표시 돌 표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 모릅니다 산에 가면 이만한 돌 돌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아니지 그냥 낮은 한 50cm 정도 되는 돌 말뚝인데 이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자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선의 왕가가 무슨 성시죠 아 이씨니까 그러니까 조선 그러니까 왕 땅이라고 표시해놓은 표지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또 학계 자료로 쓸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는 저기 시에서 전시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장산에 얽힌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장산에서 이렇게 또 남쪽 서쪽으로 보면 수영강 넘으면 황령산이 또 있죠 아 그렇죠 황령산도 황령산은 그 전망대로 유명하죠 아 그쪽 있죠 네네 그 황령산 전망대랑 봉수대 올라와서 보면 네 좋습니다 잘 보이죠 연재구 연산동이랑 남구 남천동 대연동 쪽으로 능선이 뻗어있고요 맞아요 이게 안산암질이라고 하는데 조면한 암산안이 화산암으로 구성된 화산체여서 여기도 화산 네 화산 화산 지질대네 네네 산의 정상부는 물리적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바위가 노출되어서 옛 봉화대가 남아있고요 부산 시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동쪽으로 이제 한 1키로 정도 보면은 황령산의 능선을 따라 금년산이 있죠 아 맞아요 거기 밑에가 금년산역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분명히 옛날에는 황령산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령산이 금년산의 나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일본 놈들이 일본 친구들이 또 고갈산 용도처럼 약간 장난쳐나 싶었는데 아니었구나 금년산은 여기 있고 따로 있죠 여기 봉수되어 있는 쪽은 황령산이고 네 아 따로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황령산 봉수대면 또 옛날에 데이터로 같이 다니는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 밤에 차대로 걸어올라가서 아 좋죠 야경 쫙 보고 내려오면서 커피도 한 잔 먹고 야경 예쁘죠 좋습니다 아 그거 아십니까 그 점포동 쪽 황령산 점포동 쪽도 걸쳐져 있잖아요 동일과학대 있잖아요 그 뒤가 황령산일 거 아니야 아 네 거기 뒤에 가면 엄청 중요한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 아 유적지라고 하란 말이에요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들어보면 구상발려암이라고 아 암석인 거에요 네 암석인데 이게 화산이 이제 땅속에서 굳은 다음에 노출이 된 건데 안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사진 보고만 할까요 동그란 모양의 꽃무늬처럼 이렇게 아 그렇게 뭐 암석이 둥근 봉 모양의 근데 규모가 엄청 커서 아시아에선 거의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된대요 그래서 지정돼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어 생각도 못했어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화산 얘기가 나오는데 1992년에 송신탑 밑에서 화산 분출이 있었습니다 아 송신탑 아 약간의 작은 어 한 며칠 동안 네 50도가 유지가 되고요 네 이게 돌이 그러니까 암석이 녹아서 네 팍팍 튀어서 어 옆에 나무들도 다 이렇게 보사한 어 쓰러져 죽고 그래갖고 등산계 그걸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야 아 이상하니까 어 그러니까 화산 뭐가 계속 솟아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 비상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하와이에서 그 화산 전문 교수님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한 며칠 동안 그 주변 온도가 50도씩 유지가 됐대요 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 한번 찾아봐요 근데 이게 그 교수님이 그랬어 아 이거는 땅 속에서 오른 게 아니다 하고 갔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어떤 이제 전기 쪽 분이 송신탑 아래라서 고압선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압선이 이렇게 노출돼서 우리 용접하듯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한 적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거 사람들이 기억이 못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렇죠 92년이면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0년 됐으니까 크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자꾸 이제 화산 지역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영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영도 좋죠 영도의 주 봉우리는 봉래산인데요 그렇죠 예제강점기에 고갈산으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원지명을 찾은 산입니다 그 해안가에는 해안단구라고 해서 계단 모양이거든요 단자가 계단단자 때문에 해안단구가 있고 해식에 해식동이 동굴이거든요 파식에 그 파도가 치는 곳이라서 파식대가 또 발달해있고 태종대랑 영도등대가 있어서 관광지로 많이 발전했죠 맞습니다 봉래산은 봉우리가 3개 있어요 할아버지 봉, 아버지 봉, 아들 봉 아 그래요?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봉우리 3개 있어요 손봉, 자봉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영도 얘기는 우리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장 다름산부터 영도까지 쭉 한 라인을 봤어요 9년 산맥 자 그럼 우리 서쪽인데 서쪽 강서구에도 산이 좀 있죠 아 그렇죠 그 금정산맥이랑 동부산맥 사이에 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 사이에 또 있다고? 그 강서구 말고 아직 서쪽이 아니고? 네 강서구 아직 좀 아 그 사이에 또 있어 네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이번에 아까 얘기한 건 기장군 동쪽이었으면 바닷가 쪽이었고 기장군 서부 내륙 라인에 아 안쪽에 산맥을 따라 네 솟은 산이 있습니다 기장군의 그 내륙 쪽에 그 철마 있지 않습니까? 네 네 네 네 네 그 라인을 관통하는데요 울산의 대운산에서 이어지는 주기로 뭐 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불광산, 삼각산, 한박산도 있고요 망월산, 백운산, 철마산, 거문산, 아홉산, 계좌산 등이 솟아있어요 네 네 네 아 이게 기장부터 해서 철마 반송 쪽으로 내려오는 그 라인이구나 넓지 진짜 부산 이 좁은데 산맥이 벌써 세 개야 다 산이죠 야 진짜 아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강서라인 가자는 네 개죠 아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야 그럼 서부 쪽에 또 어떤 산이 있어요? 그 강서라인에 이제 구람산, 보배산, 봉화산, 연대봉이 있는데요 이들 산지는 낭남정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라인이 다르구나 네 그 금정산맥이 아니라 정맥이에요 아 정맥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안산지랑 비교하면 좀 고도가 낮고요 그 아까 기장동부산지랑 비교하면 고도가 낮고 또 정맥이라서 산맥이 아니라 산지들의 연속성도 좀 약하고 아 그냥 봉오리처럼 하나씩 하나씩 끼엄끼엄 있는 느낌이다 네 네 그 강서부에 그 가덕도에 연대봉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근에 여러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은 다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확실히 이쪽 산대는 좀 낮아요 낙동강하고 지나서 명지 쭉쭉 달려다보면 정면에 보이는 그 산이 아마 봉화산 네 맞아요 여기도 이제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봉화산에도 봉수대가 있겠죠 네 네 봉화산에 여기도 오르면 명지랑 이렇게 좀 평지가 평야가 쫙 내려다보여서 시원하고 진짜 좋습니다 이런 데서 시원한 막걸리 한 장 하면 진짜 좋은데 그럼 이제 어서 마무리하고 아 그래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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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 추천할만한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부산 산들 알아봤잖아요 산 중에서도 금정산이 가장 주봉이라고 했잖아요 금정산에 서문국수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아 서문국수 기억납니다 하명동 쪽에서 산성 올라가다 보면 아 네 맞습니다 길가에 있는 그 산속에 천막 쳐져 있는 그 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국수집이지만 아무도 국수만 먹지 않는다 아 서문국수 네 그 데서님이 근데 가보셨다고 하니까 좀 오래되긴 하죠 보면은 어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갔으니까 네 어릴 때 가셨으면 아주 오래된 것 같네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서문국수에 가면 국수도 있고 도토리묵도 있고 파전도 있고 아 벌써 군침이 돕니다 네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겠죠 네 그러면 어서 마무리하고 출발합시다 네 오늘은 산강골섬 중에 부산의 산을 돌아봤습니다 산을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골짜기 또 한번 아 골짜기가 아니고 다음에는 강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산강골섬 순서대로 한번 돌아볼 겁니다 네 네 교양 넘치는 부산 부산의 산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최선 대선 열심히 하는 열심질로 교양 넘치는 부산 심하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번 hoch reiterate 끌勉 힋 睫 김 possibil 오